좋은 아침 오늘은 하늘이 너무 맑아요 벼도 다 익어서 벌써 추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벼를 뵈러 가야 되는데 아빠 우리는 추석 추석 지나고 하나요? 11월달요? 그땐 겨울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뻐라 다들 잘 잤어요 오늘은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 우삼이 발도 깎아야 되겠다 응? 아아 고정 봐라 순삼아 고정 봐라 보여 예뻐 가랑코에는 햇볕을 아주 좋아해요 햇볕이 많이 나는 곳에 놔두고요 10시간만 햇볕을 쐬면 겨울 내도록 핀답니다 제라늄은 6시간만 햇볕을 쐬면 아주 아고 겨울 내도록 피고요 여기 보세요 싹이 났어요 싹 속에 꽃이 있어요 오래 쉬었어요 이건 작년에 꽃꽂이 한 제라늄이에요 아주 굵어졌어요 오 양 청개구리 잡지마라 청개구리도 잡아오고 청개구리도 잡아오고 기뚜라미도 잡아오고 기뚜라미도 잡아오고 그리고 지미 깨울이라 두꺼운 옷을 입혀줬어요 그럼 좀 따뜻하겠지요 아 더 싱싱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아주 중요한 제 라늄만 아주 화려하고 아이고 아름다운 제라늄만 찍는 유튜브인 유명하신 분이 찾아오신답니다 그분 제라늄은 정말 아름다워요 가까이 있으면 저도 매일 구경 갈텐데 난 제라늄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두번째 방문해주세요 여전히 싱그러워요 봐도 봐도 이쁜 꽃과 병아리와 양만 정말 정말 봐도 봐도 예뻐요 귀여워라 모두모두 오늘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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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